블루 먹으러 가는데 라인이 구려가지고 지금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거야 열라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아아아아 하하하 먹었다 슬슬슬슬슬슬 사람 좀 살려주실래요? 호호 내꺼 터트리던 럭서까지 아 뭐야 아 어허허허 내꺼다 내꺼 어허허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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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라 스웩 나가신다 친구 괜찮나 왜 이렇게 진대 친구 괜찮나 믿지 않았군 여고 저고 여고 저고 이리 이리 Всем 상 Yeti 나 왜 그러지 나 잘하는데 유튜브에 이런거 안올라갑니다 명확이라 욕먹을수도 있어가지고 안빼? 나야 나야 나 나라고 연락 못 받았나 빼 빼 나야 빼 안 빼 내라 했다 안 그리 짱이 아니 사우론의 눈을 조심해야지 널 죽겨보고 있겠다 뭐 또 말하고 흐오어어웅 스웩 그 죽는다 여기로하면 너 죽었다 미쳤고 으이아 카운터는 무슨 카운터야 나는 나만 카운터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액스aring . 죽어 이놈들아 난 스웨이다 야 뭐야 이거 블라디 오이씨 이 녀석 죽어서도 눈을 못가봤네 이거 뭐야 서있어 이거 흰수염을 넘어서서 흰수염을 무릎 꿇었잖아 이거 서있는데 이거? 너무 억울한가? 덤벼? 덤비라고? 덤빌래? 어어 소라카님 어머니 어머니 제가 살렸습니다 푹 떠뜨려가지고요 어어어 죽어버렸다 아이 너무 농심구만 실버 이정도밖에 안되나? 아이쿠 그냥 뭐 압도족이네 압도족이야 유튜브에 이런거 안올라갑니다 양학이라 욕먹을수도 있어가지고 굿 안나요 그대 그대 그 감사합니다.